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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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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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스 기사단을 위해!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!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!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! 준비되어 있다! 빛이여, 너에게 힘을!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섬멸하리라! 제스코다! 영혼의 빛이여!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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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 섬멸하리라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시그너스 기사단을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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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지켜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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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의 빛이죠